아 생태숲에 물이 항상 이정도였으면 정말 좋겠다 그 보드도 저기다 놔뒀으면 떠내려갈 뻔했네 가부투가 그걸 막 메고 올라왔더라구요 거기다 놔두지 왜 가지고 오냐 그랬더니 놔뒀으면 끈도 없었는데 100% 떠내려갔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엄청 물안개가 쫙 깔려있습니다 오빠 물안개가 왜 이쪽에만 피지? 여기 하얗게 위에 물안개 폈어 이렇게 물안개가 뽀얗게 피어오릅니다 신기하다 이쪽만 물안개가 피네 비 때문에 그런가 아이고 진짜 완전 물난리 아주 제대로 휩쓸고 그러네 차키 가져와서 차를 가져와야 돼 차키 가져와서 차를 가져와야 돼 차키 가져와서 차를 가져와야 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저쪽으로 완전히 간통이 됐어 이쪽으로 가지마 오빠 빠지니까 이거 봐 이거 아이고 나무 뿌리채 뽑혀갖고 그냥 완전히 물안개가 물안개가 이쪽에만 물안개 폈습니다 물안개 피는 강사에 물안개 피는 강사 물안개가 제가 아까 저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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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까 저쪽으로 넘어왔습니다